거리두기 해제로 외식업계 등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수회를 받던 사업의 매출은 오히려 저조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데요. 배달업계가 대표적입니다. 임기훈 기자입니다. 한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들의 앱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여행, 교통앱을 이용한 사람의 수는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 정책이 꾸준히 완화 기조를 그려오면서 야외 활동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음식 배달앱의 기세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매월 음식 배달앱을 이용한 사람의 수는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인원 제한 해제로 배달업계가 이른바 엔데믹발 침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 수요가 야외 활동과 외식업 등으로 몰리면서 배달 수요가 대신 줄어들 거란 계산 때문입니다. 특히 배달업계의 경우 업체 간 경쟁으로 그동안 배달비가 크게 늘어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크게 증가해온 분야입니다. 올해 초부터는 배달료를 할인해주던 프로모션 기간을 종료하고 배달비 체계를 재편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배달료 부담이 더욱 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자리 잡으면서 배달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 배달비가 함께 감소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달 수요가 유지될 거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배달 문화에 충분히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거리 두기 자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재택근무 문화를 유지하거나 부분 적용하는 기업이 많은 것도 변수입니다. 완만하게 감소는 하지만 저는 소비자들이 배달에 완전히 조금 의존적으로 많이 됐기 때문에 감소가 파각적으로 감소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뭐 약간 보압세랄까 그래서 그냥 현상 유지라든가 약간 감소하는 정도로 예측이 된다. 그동안 배달 라이더를 모으려 출혈 경쟁을 벌여왔던 배달업계 이제 막 수익 개선에 나서려던 찰나에 거리 두기 전면 해제라는 큰 벽을 만나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규훈입니다.